세상에 태어나 가장 사랑받아야 할 시기 원치 않은 이런 이별로 혼자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이 아이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퀘스천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조금 더 절실한 거죠. 매년 발생하는 보호 대상 아동의 숫자만 약 4천여 명. 수많은 아이들이 차갑고 두려운 현실에 맞서야만 합니다. 그런 아이들을 위한 120명의 기적.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그 시작은 바로 이분이었는데요. 키다리 아저씨 김복수 씨입니다. 여수의 한 소방서에서 김복수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어느덧 16년차 베테랑 소방대원이라고요. 창하고 호스를 들고 화장장까지 갑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적재를 잘 해놔야 되죠. 얼마 전 119 소방대원으로서 특별한 나눔 활동에 도전했답니다. 제가 또 119여서 월 11,900원에 119명을 올해 11월 9일까지 모집하는 게 첫 목표였습니다. 지난 4월 28일 첫 시작을 했는데 5월까지 11명 모집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. 7개월도 채 대주의 않은 시간 동안 119명의 후원자를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.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부담이 좀 노력을 했었죠.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또 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 옆에 분이 가입을 해주시고 그래도 거의 한 100명 가량을 실제로 제가 다 만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6월, 7월, 8월, 9월까지 해서 9월 28일 날 120명이 9월 28일 날 다 완료가 됐습니다. 결국 아이들을 위한 그의 진심은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. 이런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겠죠. 오늘도 역시나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바쁜 김복수 씨. 그런데 이건 웬 과자인가요? 아, 또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. 이제 소방상 과자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. 우리 김복수 팀장이 우리 보육원하고 인연이 좀 있어서 예전에 활동할 때.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습시 일반으로 애들 도우려고 선금을 모금을 했거든요. 지난 추석 나눔 활동에 나섰다는 김복수 씨와 팀원들. 선금을 모아 보육원 아이들에게 과자를 선물했다고요.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아이들을 위해 뭉쳤는데요. 일할 때뿐만 아니라 선행에 있어서도 팀워크가 척척. 정말 은은한 모습입니다. 저희가 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또 방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지어서 차례대로 넣고 있습니다. 소방대원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야 하기에. 나눔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. 그럼에도 돕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제가 오 형제인데 다 무용고로 자라셨죠. 어렸을 때부터.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식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그렇게 외롭게 안 자랐으면 좋겠다. 좀 더 사회의 어떤 보살품이나 관심, 응원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. 그런 것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밑거름이 돼 볼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. 아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할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. 이런 어른들이 있어 오늘도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거겠죠. 저희 애들도 이제 과자 받으면 항상 즐거워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또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흐뭇하고. 저희한테는 뭐 한두 시간 시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지만 아이들한테는 평생 남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들하고 좋습니다. 어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. 그리고 너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힘을 내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절대 주눅들지 말고. 그 말을 꼭 절여 주셨습니다.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기억에 남는데. 보호대상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나서서 돌봐줘야 할 애들이잖아요. 앞으로 이제 120명의 후원자를 넘어서 더 많은 이들을 후원하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근데 한기범 씨에게 농구를 배운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을 한번 쭉 세보면 한 천명? 수천명? 제가 이제 선수 은퇴하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무척 가르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농구 교실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농구 기술을 가르쳐준 게 너무 좋았어요. 좋으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해온 상태에서 기본 책이나 무슨 동영상을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다 찍고 편집도 제가 다 잘라서 했고 글자 텍스트도 좋고 또 사운드도 좋고 힘든 거 아시죠? 제가 1년을 고쳐서 그걸 다 했어요. PD가 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. 농어촌, 다문화 가정 등 농구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손수 농구 영상을 찍고 편집해 올리기까지. 아이들 사랑이 대단하시네요. 매년 한 두 차례는 필리핀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농구라서 필리핀은 또 농구의 국이에요. 농구를 정말 좋아요. 필리핀 농구 잘하죠. 산속에 부족해 있는 거기는 농구대로 있더라고요. 정말 농구 좋아하는 나라인데 빈민가에 가서 농구공 또 우리 피로양 무르바대 또 기부받은 스코아보호도 농구가 이렇게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농구를 가리키고. 눈동 나갖고. 너무 예쁘고. 너무 예쁘고. 그런 게 서울 오면 헤어지고 서울 오면 자꾸 그 아이들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. 저도 소통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. 이번에는 가면 제가 열심히 배운 영어 실력으로 그 소녀들과 함께 정말 하고 싶어요. 이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네. 하루빨리 아이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하루빨리 아이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하루빨리 아이들과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